야, 너네 할 수 있으면 너네 가, 빨리! 찬아, 갈게! 미안! 내가 여기에서 호흡을 돌려야지 언덕길을 내가 밀면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아, 지금 강은미 대원이 빠집니다, 일단! 하나! 거기서 잡으면 돼! 둘! 잡았어, 잡으면 돼! 호흡 조심! 잡아, 잡아! 끌어, 끌어! 야, 이거는... 같이 해야 돼! 아니야, 들어야 돼! 하나, 둘, 셋! 아니야, 들어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불이 왔어요 하나, 둘, 셋! 자, 다 왔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결국 이렇게 되네요 똑같아졌어요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야, 이거 진짜 다 왔는데? 이러면은 뒤에 쫓아가던 사람들 기세가 올라가죠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가야 돼! X발! X발! 힘내! 끝까지! 하나, 둘, 셋! 이거는 진짜 따라잡을 수 있겠다 대단하다, 손 들고 가방이랑 김지은 팀장님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 둘, 셋! 간다! 하나, 둘, 셋! 간다! 간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뒤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끝까지 한 번 더! 끝까지 한 번 더! 보라마 가! 자, 707은 거의 뭐 기어서 도착했습니다 연선아 가! 보라마 연선아 가! 자, 이제 박보람 대원 자리 잡아야죠 아, 강한민이 많이 지쳤어요 다 빼! 꼈어! 스코프 잡아! 스코프? 어우, 큰 차이 없어, 큰 차이 없어 무너지면 안 돼, 가야 돼 체력을 쏙 빼놓네요, 언덕이 다 하잖아, 다 하잖아 나머지 대원들 안쪽으로 들어오면 사격 시작! 나머지 대원들 모든 대원들이 가야지만 사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빨리 와! 안내!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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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보람이 사격합니다 어떻게 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격신력 여군 1호 1호 저격수 표적은 3개 유리병을 다 깬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약을 폭파할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표적에서 섰어요, 섰어요 자, 박발! 아, 일단 실패 떨렸나봐 첫 발 실패 아, 안 보여 괜찮아, 괜찮아 한참 남았어 자, 아직 특전사 자리 잡기 전이고 자, 두 번째 두 발만의 명중 와, 대단하다 첫 번째 표적을 제거합니다 아, 세 번째 표적이 제거됐는데 특전사 이제 올라오네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빨리! 양혜주 가죠 호연 내려, 내려 호흡 좀 마치고 있음 호흡이 엄청 가뿐인데 지금 호흡을 걸을 시간도 없어요 안 맞았어 아 미안 안 보여 어떡해 아이씨 제가 관측경으로 박보람 종사가 사격하는 걸 봐줬어야 됐는데 눈으로 식별하지 못해서 어? 내가 조금만 빨리 하면 할 수 있겠다 사격에서 잡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야 7, 0, 1 박보람과 특전사 양혜주 사수와 부사수의 대결입니다 첫번 와아 흠나갑니다 양혜주 상탄맞았으니 하탄 조져 아니야 우탄 우루가 무루가 우아하다 으아 자 박보람이 있다 하나 제거됐고 자 2대1 707은 이제 하나 남았고요. 타력 박스 하나. 양해 주가 주춤하는 사이에 박보람. 터졌습니다. 마지막 표정. 자 707이 이겼습니다. 너무 딸려서 안 보였어. 미안 미안. 마지막만 보였어. 물 세고라니까. 물 세고라니까. 잘했어. 마지막이 또 사격이어서 책임감도 컸고. 멋있어요. 마지막 불이 피어 올랐을 때 그게 다 한 번에 폭발적으로 해소가 되니까 너무 좋았고. 그 느낌을 잊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미선 대형 울어요. 잘하네요. 그 힘들었던 게 싹 잊혀졌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다 멋있게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임해줬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 양혜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무리까지 하자 멋있게. 마지막까지 시작합니다. 아 바로 됐는데. 두 번째 표정 제거. 할 수 있어요. 아 너무 잘했어. 잘했다. 아까 그 철창 살만. 그거만 빨리 철창만 빨리 찼어요. 양혜주도 잘하긴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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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othetical ступ 답 항 항 항 항 항 항 항